오늘 은혜받고 성취자 하나님의 말씀은 민숙이 1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민숙이 1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4절입니다 14장 20절에서 24절 여우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우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르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갈렙이란 말씀으로 세명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렇게 별칭이 붙죠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바로 요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위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한 자 바로 모세 그리 속에 미친 자 택한 나의 그릇인 바울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갈렙 그리고 디모데우스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있는 자 바로 디모데우스 1장 5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내 이름에 하나님은 어떤 별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언약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의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또한 사단의 정체도 하나님은 폭로하고 계십니다 또한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어떤 존재여 하나님의 주신 신분과 권세와 축복과 사명이 무엇인지도 기록해 놓으셨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냐는 영적인 세계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시의 공간을 저울하여서 역사하시는 성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냐고는 절대로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신 그 성부 하나님 말씀대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성자 되신 예수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으로 말씀 성취할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재물이 되어진 바로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졌다는 이 축복을 감사하면서 이 예배 우리가 매주 드리고 매일 가장 예배를 드리던 매일 우리가 정말 공적인 예배 또 우리가 기관에서 어디든 드리던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이렇게 그 예배는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를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에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굽의 강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너희가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였다 열 번은 숫자적으로 시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숫자로 끊임없이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미 출애급하기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굽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대로 가난한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출애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 14장 1절에 보면 이들이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그 말의 고백과 그들의 행동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뭐 했냐 그냥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그러면서 아 이 땅은 내필이 후선들이 있는 안학자성 거인들이 보인다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다 미리 결론 내고 부정적인 결론 우리는 다 죽게 되어졌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처자식이 사로잡혀 간다 이미 결론 내고 14장 1절부터 온 애중이 소리 높여 불을 지지면서 밤새도록 뭐하냐 통곡하면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결론은 누구를 원망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마음 푸념하죠 차라리 애고비 땅에서 죽었 이 광야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 칼에 쓰러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면서 중요한 게 한 지휘관을 세우고 예굽으로 돌아가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필요 없다 하나님을 버리겠다 다시 우리의 창세계 3장에 너희 내고 석극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육신의 것, 소론적인 것, 보여지는 것, 그거 위해서 종로를 타다가 그냥 사는 것이 행복하고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언약을 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말하고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목소리를 정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만 기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매주 강단에 생명의 말씀이 송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한 주간에 역사하시고 매일 하루하루 역사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의 현장, 가정의 현장에 자녀의 문제,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겪고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드러나면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생각이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청정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냐 네 말대로, 너희 말대로 하나님은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해요 언약을 받아놓고도 믿지 않냐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결단하지 아니하고 선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결론은 그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믿음의 언약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 2, 3, 7, 9, 5층 종족을 정말 언약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도 문제와 사건 속에서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영적인 성전 먼저는 중요한 게 우리 예원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를 하실 거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이 영적인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우리가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일어나 일어나 생명의 빛, 크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믿음의 예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따르는 자입니다 온전히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갈립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마음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이 다르다 하나님은 이미 마음이 다른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자 어떻게 달랐을까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막 이렇게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갔을 때 모세와 아론과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요소와 갈레본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 성난 불신앙하고 화가 난 이들 앞에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봐라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똑같이 문제를 보고 그 땅을 봤는데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언약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이 고백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성취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합니다 요호와를 고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내뜩이라고 말하는 이들 앞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을 어떻게 출애급을 하고 어떻게 애급에서 열 가지 재앙을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의 고백 이게 하나님께서 너는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정말 가난같은 정말 안악자선들이 있는 내가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환경들이 있다 님으로는 안 된다 언약이신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너도 이렇게 갈래처럼 믿음에 고백하고 선포해라 선포한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이 말이 바로 어떤 뜻이냐 온전히이란 것은 히브로로 이렇게 말래라는 뜻입니다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그리고 만족시키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넉넉히 그분의 뜻을 쫓아 순종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오린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야 되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나의 모든 세상 같은가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시고 이 말씀대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때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민숙이 23장 19절에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름의 우리 송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문제 한계는 나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보시고 현장을 보시고 환경을 보시고 내 자신을 보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그리스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갈렙은 40살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45년이 지난 85세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며 달라고 고백하며 정복하고 전쟁이 끝이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주셨지만 응답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정말 각인하고 새겨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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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